보조교사들이 많아가면 이제 구부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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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매 티셔츠 만들거예요 먼저 10분의 바스트브라스 13분에서 23.5가 나왔고요 등길이 38에 엉덩이 길이 해서 엉덩이 바지 위에 덮이게 60cm 정도 되도록 60 한 2cm 되도록 하고요 여기는 4분의 바스트브라스 1.5로 해서 20.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리선에서 18cm 내려왔는거 4분의 엉덩이 28에서 28에서 나왔어요 딱 맞게 28에서 엉덩이 조금 더 크게 해줘도 돼요 여기서 딱 맞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렇게 하고 앞판은 은다음 다트는 박을 끄고 진동 다트하고 목선 다트는 엔피시켜서 목하고 진동이 뜨지 않도록 했답니다 바지 두개 만들고 스커트 만들고 남한천 세마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여주세요 이런식으로 위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만들겁니다 이렇게 원피스